16,350원 자리까지 매물대를 소화해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늘 당일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자리가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전 영상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스마트 팩토리 테마 관련해서 다시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간단히 이슈 하나 체크해드리면서 테크니컬 분석으로 정확한 추가적인 대응법까지 말씀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빠르게 정보까지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당일 티라 유택이란 종목이 저희가 매수한 시점부터 정말 큰 시세가 탄력적으로 분출이 되고 있는데 수익 챙겨가고 계신 분들을 너무나 축하드리겠고요 어떠한 이슈 때문에 오늘 또한 큰 부각이 되고 있는지 관련된 기사 하나 체크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기사 헤드라인을 살펴보면 티라 유택이 북미 그리고 EU 진출에 대해서 본격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 필수 인증 3종을 최종 취득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기업인 티라 유택의 자회사 티라 로보틱스가 자율주행 로봇 북미 진출에 나선다라고 내용이 나와있죠 그리고 북미 EU 진출을 위해서 C 인증 그리고 ISO 인증, FCC 인증 등 해외 필수 인증 3종을 최종 취득했다고 밝혔고요 또한 T 로보틱스는 북미 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에 자율주행 로봇 T300을 최초 6대를 공급한 바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40대 규모의 추가 물량을 신주로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수출 물량은 제조 공장 내 자동화를 위한 부품 이송용 운반 로봇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어쨌든 현재 기사 내용에 나와있는 내용 중에 현재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내용이 해외 진출에 대한 이런 본격화에 대한 내용 때문에 큰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어떤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관련된 테크니컬 분석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티라 유택은 제가 여러분들께 12,700원과 12,970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영상을 찍고 나서 티라 유택의 추가적인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그 당일날에 상한가에 안착을 했었는데 그 다음날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났었지만 12,700원 자리를 정확히 지켜주면서 상단에서 마감을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당일 또한 시가 갭으로 상승하면서 시작은 했지만 장중에 밀리게 되면서 12,700원을 1차적으로 이탈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가격을 끌어올리게 되면서 16,350원까지 매물대 소화가 이뤄졌고 현재 차익실험 매물대가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 현재 양음량 패턴으로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선 16,350원 자리까지 매물대를 소화해냈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오늘 당일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자리가 14,700원 자리를 지켜주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자 이 14,700원 자리를 지켜주면서 마감을 할 경우에 굉장히 빠른 시일 내로 시세가 추가적인 분출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혹은 14,700원 자리가 깨지더라도 13,950원 자리까지만 지켜주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매집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기간적 조정을 통해서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16,350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상단이 굉장히 크게 열리게 되는데 18,100원 자리까지는 상단이 다 열리게 되기 때문에 자 이 갭자리 전부 다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창출이 될 수 있는 공짜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350원 상단에서 안착하는 시점부터 시세가 분출될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어 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티라유텍 생명선에 13,950원 그리고 지켜줘야 되는 가격 핵심적인 가격은 오늘 당일 14,700원 시세 분출을 위한 가격 16,350원 이 세 가지 가격 꼭 기억하시고 추가적인 대응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큰 수익을 또 한번 만들어 낼 수 있으니까 많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당일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다뤄드렸고요 티라유텍 잡고 수익 챙겨 가신 분들은 다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티라유텍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응법과 수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다뤄봤는데 자 지금 하단에 나와있는 핸드폰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이런 급등 종목과 그리고 정확한 대응법 매수가 매도가 비중 손절가까지 싹 다 무료로 서포트해드리면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꼭 많은 참여해주시고요 큰 수익 창출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